안녕하세요. 알고리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서도 위주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하고는 달리 알고리즘은 문제풀이 방법을 숙지하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직접 알고리즘의 순서도를 보고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여러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좀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풀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주어진 문제의 종류와 특성 파악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지시문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신 다음에 그것이 정렬하는 알고리즘인지 또는 수열에 관련한 알고리즘인지 또는 배열에 관련한 알고리즘인지 그런 것들을 대체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그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알고리즘에서는 변수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변수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그러한 변수들이 순서도 상에서 어떤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변수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입력용으로 쓰고 있는지 출력용으로 쓰고 있는지 반복하기 위한 변수인지 또는 임시로 쓰는 건지 아니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변수인지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하시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순서도 그림의 전체 구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순서도 상에서 이제 반복하는 구조 출력, 조건, 기호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걸 보시고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 상세 분석하면서 빈칸을 채워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순서도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반드시 디버깅을 해줘요. 디버깅 자기가 푼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를 디버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순서도 상에서 이제 문제 나오는 거 보면 그 40개 중에서 이제 여러 개를 고르는 것인데 그 보기가 나오지만서도 실질적으로는 주관식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40개 중에서 그 보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몇 개를 고르겠다.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이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기본은 스스로 해본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봅시다. 자 간단하게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과정을 적어뒀는데요.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자 주어진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해결 방안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이 해결 방안이 뭡니까. 그죠.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하죠. 그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및 검증을 하게 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디버깅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 편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알고리즘이 이제 순서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순서드 기호입니다. 이런 기호를 외우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모양은 이것이구나 한 이 정도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시작과 끝이죠. 시작, 끝.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여러 개의 순서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단말 기호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또는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 이름 알고리즘의 이름이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먼저 시작할 때요. 그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준비기호죠. 준비기호.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그 다음에 a 가로 열고 10. 요거는 이제 배열 변수인데 그런 변수들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sum은 0.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0을 그죠.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0을 넣겠다는 이야기죠. 역시 이제 준비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기호인데요. 입출력기호. 그죠.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쓰면 입력 또는 출력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read a, write a 뭐 이런 식으로 또는 input a, input, print a 뭐 a 입력, a 출력 이런 식으로 입출력기호를 표시하고 순서도상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출력하는 기호는 이제 이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제 어떤 변수를 출력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 키보드 입력이에요. 아 오탄의 얘기죠. 키보드 입력. 키보드 입력이니까 이제 수동 입력이죠. 수동 입력은 요렇게 조금 비뚤하게 요렇게 해서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모양이 이 모양이죠. 그죠.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이 이제 조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조건이 맞나 안 맞나. 판단해서 맞으면 이쪽. 그렇지 않으면 저쪽.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자 봅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A는 B. 이 말은요.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돼요. B를 A에다가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 판단 기호에서는요. 어떤 조건을 판단하는 그런 기호에서는 A가 B와 같으냐 이 말이에요. 같으냐. A과 B가 같으냐. 다시요. 뒤에 있는 변수값을 A에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 기호에서는 이 equal이 A하고 B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같으면 이쪽으로 가서 어떻게 하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어떻게 하고. 자 그때 이제 조건 기호를 그죠. 마르모꼴로 해서 쓰게 되죠. 또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A콜론 B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콜론 B. A와 B를 비교를 하는데 A가 크면 있죠. A가 작으면 있죠. A가 같으면 있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비교 판단을 할 수 있는 같다 또는 크다. 이런 식으로 바로 적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A하고 B를 비교하겠다.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클 경우, 작을 경우, 같을 경우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기호. 요기호는 반복하는 기호예요. 반복하는 기호. 자 그럼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K라고 하는 변수가 K라고 하는 변수가 A부터 B까지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A예요. 그 다음 끝이 B고요. 그 다음 C는 뭐예요? C만큼 증가 또는 감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안에 있는 문장을 반복을 하는 거죠. 어디서 A부터 B까지 C만큼 증가 또 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반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기호는요. 요기호는 주석기호죠. 주석기호. 무슨 말입니까? 설명기호. 무슨 말이에요? 프로그램 코드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설명하는 그런 기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결합기호입니다. 결합기호. 위에서 순서도상에서 이렇게 흘러오겠죠. 그죠. 과정이 흘러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얘들의 순서가 결합이 되어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요기호는요. 요기호는 서브루틴을 호출하는 기호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다. 그런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를 불러오는 기호.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연결기호입니다. 연결기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순서도를 순서도를 자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했어요. 막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그리다 보니까 용지가 좁아서 작아서 표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A 요렇게 해놓고 그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장에다가 그 다음 장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A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순서도 상에서 흘러가다가 아 용지가 부족해서 A로 가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펴보면 A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또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면 순서도가 한 페이지 내에 있지 않아도 계속해서 쓸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을 연결기호라고 합니다. 그죠. 큰 의미는 없죠. 자 그 다음요. 자 그럼 이제 순서도 상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선 구조를 한번 보죠. 직선 구조는 순차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어떻습니까. 시작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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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큰 변화 없이 위에서부터 쭉 흘러오는 구조죠. 이런 것을 직선 구조라 그래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을 합니다. 그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죠. 끝나요. 그럼 중간에 지금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 read a, b죠. read a, b. 그러면 a와 b를 읽어드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a와 b를 더해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sum에다가 넣죠. 그 다음에 sum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sum을 지금 모양이 이 모양이죠.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sum을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를 입력을 받아서 더해가지고 합계를 출력하는 거죠.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순서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기기호죠. 분기기호.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조건을 주죠. 조건을 줘서 조건이 맞으면 있죠. 아니면 있죠. 물론 반대로 할 수도 있죠. 맞으면 t 맞으면 있죠. F false 틀리면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반복구조입니다. 반복구조 자 반복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복구조는 선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후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먼저 검사하고 난 다음에 뒤에 처리할 수도 있겠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우선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0을 넣었어요. 그죠.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0을 넣었고 n이라고 하는 변수에 1을 넣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sum에다가 sum 플러스 n을 지금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sum 값에다가 n을 더해서 다시 sum에다 넣었어요.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있습니까. n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n에 넣었죠. 그 다음에 n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냐라고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죠. 검사를 해서 그렇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고요. 자 이런 건데 자 맨 처음에 n 값이 1이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n 값에다가 1을 더하게 되니까 이제 n은 2가 되죠. 자 그럼 n이 2인데 2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렇죠. 그럼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실행하고 그럼 n은 이제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자 3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렇다. 또 뭐가 돼요. 4가 되죠. 빙글빙글 돌죠. 언제까지요. 10보다 클 때까지. 자 여하튼 이런 구조가 그죠. 반복 구조죠. 큰 의미는 없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1에서 10까지 합을 대해주는 프로그램이네요. 자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검사 후처리에요. 그죠. 먼저 검사를 한다는 거죠. 먼저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처리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해요. 그죠. 빙글빙글. 자 반복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기호하고 이 기호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 기호를 단순화시키면 이 기호가 되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k가 처음에 1이에요. 그죠. 1을 k에 넣었어요. 그러면 k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을 하죠. 어떤 문장을 실행해요. 자 그 다음 뭐합니까. k에다가 1을 더해서 k에 넣죠. 그럼 k가 1 증가 되는 겁니다. 자 k가 5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빙글빙글 돕니다. 언제까지. k가 50보다 클 때까지. 크면은 빠져놓으죠. 자 이렇게 표시한 것이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반복구조 단순화시킨 반복구조 형태도 같죠. 자 k가 뭐예요. 1, 50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1부터 50까지라는 이야기예요. 뒤에 없네요. 뒤에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한 번 증가할 때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k가 1부터 50까지 뭐예요. 1씩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하죠. 빙글빙글. 그러니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순서도 상의 시험문제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구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도. 같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죠. 여하튼 순서들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겠고 조금 문제를 복잡하게 내려고 하면 이거 대신에 이렇게도 내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같다는 거 여러분이 이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두시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변수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준비기호죠. 그죠. 자 x만 적었어요. 아 변수 x를 이제부터 사용을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x, y예요. x하고 y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 다음 x는 1이에요. x라는 변수를 사용하는데 거기에다 1을 넣어두겠다. 이 말이죠. x는 1, y는 2예요. x에 1 넣고 y에 2 넣고 해서 쓰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x이퀄 y이퀄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죠. x에도 0을 넣고 y에도 0을 넣겠다는 이 말이죠. 그죠. 같은 이야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자 a에 10을 넣었어요. 10을 넣었고요. 그 10에다가 현재 a에 10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50을 더해서 b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b에다가 b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a에 100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b에는 150이 들어가 있죠. 기존에 150에다가 자 기존에 여기에 150인데 이 150에다가 10을 더해서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b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죠. 160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누적되는 형태죠. 왜 그렇습니까. 왜 누적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 여기에 b이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값이 있었어요. 그죠.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그 값에다가 이 값을 더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값을 또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값에다가 더해졌으니까 누적이 되죠. 그래서 보통 합계를 구할 때는 반드시 누적을 써야 되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시고 해야 되죠. 자 배열 봅시다. 배열에 이제 1차원 배열도 있고 2차원 배열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배열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 가로 열고 5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이게 무슨 말입니까? a1 a2 부터 해서 a3 a4 a5 이 5개를 메모리 상에 미리 만들어두고 어떤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배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런 첨자 1, 2, 3, 4, 5 이 첨자 가지고 여기에 어떤 내용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B에 2, 3이에요. 이게 2차원 배열인데 그럼 여기서 2는 뭐냐면 2가 행이고 2가 행이에요. 그 다음에 3은 뭐예요? 3은 열이죠.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B2, 3이라는 말은 2행 3열 2행 3열인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2행 2행 3열의 배열이 되니까 총 6개가 생기는 거죠. 생기고 첫 번째는 뭐예요? B에 1, 1 두 번째는요? B에 1, 2 세 번째는 B에 1,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2, 1 2, 2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차원 배열 자 해서 앞부분이 행이고 뒷부분이 뭐예요? 열이다. 이거 열이 반드시 이제 꼭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배열 변수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간단한 순서도인데 그걸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ENG 가로열과 50이에요. 그럼 지금 배열 변수죠. 1차원 배열이죠. 그죠? 그러니까 1번부터 50개까지의 1차원 배열을 지금 선언을 해두고 K에 1을 넣었어요. K에 1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 리드 리드 ENG K예요. 그럼 맨 처음에는 K가 1이니까 ENG 1을 읽어드리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K를 뭐 했습니까? 증가했네. 그죠? 증가했어요. 증가한 다음에 K가 5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또 뭐하는 거예요? 그 다음 ENG 두 번째를 읽어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ENG라고 하는 배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죽이잖아요. 그죠? 있고 첫 번째가 뭐예요? ENG1 그 다음은요? ENG2 ENG3 해서 ENG50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첫 번째 K에다 1을 넣어서 ENG1 값을 읽어드리죠. 그럼 여기에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떤 값을 읽으면 어떤 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K에다가 1을 증가시키죠? 증가시키면 K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다음 이 값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읽어드리고 그죠? 어디까지? 50번째까지 값을 읽어드리겠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50이 넘어가버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순수들은 뭐예요? ENG라고 하는 별변수 50개의 값을 읽어드린다 그 이야기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구조인데 중첩이라고 했죠. 중첩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이 순서드 기호 한번 잘 받으세요. 시험 문제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오면 얘가 두 번 두 번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어떤 순서드 상에 들어가는 그 변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우선 외부 반복 변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외부 조건을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고요. 외부 반복 조건을 갱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을 검사해서 맞으면 또는 틀리면 이렇게 또 와요. 근데 와보니까 그 안에는 또 내부 반복 변수가 있고 어떤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내부 반복 변수를 갱신하고 내부 조건을 또 검사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여기는 내부 안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밖에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부에서 반복 빙글빙글 이렇게 돈다 이 말이에요. 돌고 그 다음에 밖에서 또 빙글빙글 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문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해서 이런 형태로 된 순서들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일단 봤을 때 조건 검사하는 게 두 개 있는데 순서도 상에서 이쪽으로 한번 지나가고 이쪽으로 지나가고 하는 걸 보니까 반복을 지금 두 번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뒤에서 이제 문제로 우리가 풀면서 그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중첩 반복 구조로 간단한 순서도입니다. 간단한 순서도인데 한번 한번 볼까요? ENG 3,50이에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배열변수죠. 배열변수인데 뭐예요? 삼행 50열이에요. 맞습니까? 삼행 50열 자 K에 1 넣었고요. K를 1 정가시키죠. 정가시키죠. 그 다음 K가 3보다 작으냐 그러면 반복을 해요. 여기서 반복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L에 1 넣었고요. L 정가시키고 L값을 검사해서 반복을 하죠. 그래서 안에서 돌고 밖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하는 거냐면 이 배열변수 3행 50열의 이 변수의 값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55 150개를 읽어드리는 거죠. 됐습니다. 중첩 반복 구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안에서 도는 부분 밖에서 도는 부분 맞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안에서는 뭐예요? L이 D에서 E까지 F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얘를 돌고요. 밖에서는 뭐예요? K가 A부터 B까지 C만큼 증가하면서 또는 감소하면서 돌죠. 그 그림이고요. 앞에서 했던 그 배열변수 값을 읽어드릴 때 읽어드릴 수 있죠? L은 1에서 50까지 그럼 뒤에 1이 빠져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몇 번 돕니까? 1에서 50까지니까 50번 돌죠? 그 다음 K는 1부터 3까지 얘가 돌아요. 밖에서는 뭐예요? 3번으로 3번 얘가 한 번 돌 때 얘가 50번 돌고 얘가 또 한 번 돌 때 얘가 50번 돌고 얘가 또 한 번 돌 때 얘가 50번 돌죠. 그러니까 배열변수 총 150개 값을 읽어드리는 그런 순서도가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도 상의 변수인데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입력 변수 출력 변수 그죠? 출력하겠다고 순서를 표시해놨죠. 그 다음에 반복하는 변수 K는 1 1정가시키고 K가 50보다 작아나 같으냐 반복하는 변수고요. 자 이것을 또 이렇게도 설 수 있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변수예요. 스위치 변수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문제를 풀어볼 때 스위치 변수를 이제 한 번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하는데 여기에 스위치라고 하는 게 수 있죠. 있고 여기에서 뭔가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스위치는 마이너스 스위치 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이렇게 할 때 쓰는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템프 변수도 있어요. 임시변수 임시변수 임시로 쓰는 변수예요. 그죠? 보통 이제 스와핑 어떤 교환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템프 변수를 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A와 B값을 이제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연산자인데 연산자인데 이거는 뭐 쉽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 나머지 나머지 퍼센트 이게 이제 나머지예요. 나머지 물론 함수를 써서 할 수도 있는데 그죠? 퍼센트가 나머지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거덥제곱 거덥제곱 그래서 A A 거덥제곱 2 하게 되면 A의 2승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5의 거덥제곱 2 하게 되면 525 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만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퍼센트는 나머지 그 다음 저 표시는 거덥제곱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계연산자 작다 크다 그죠? 같다 다 아시죠? 이게 뭐예요? 같지 않다 이걸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은 이야기예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됐죠? 네. 넘마입니다. 그 다음 논리연산자 and or not and 는 뭡니까? 둘 다 맞아야 되죠. 둘 다 맞을 때 맞는 거죠. or 는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맞는 거죠. not 는요? 반대죠. 그죠? 그래서 true는 false false는 true로 바꾸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순서도 상에서 함수를 써서 하는데 그 함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이거죠. abs 절대값이죠. 절대값 int는 뭐예요? 정수 중에서 최대값 그 다음에 square2는요? 저급근 그 다음에 모두 x, y는요? 요거는 이제 나머지를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예요. 나머지를 계산해 주는 함수. 자, 이 중에서 이 int 함수가 많이 사용이 되고 이 mode 함수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물론 abs나 square2도 많이 쓰게 쓰죠. 이 int 함수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예에 보면 int 5.34 가 있어요. 5.34 int 함수는 얘를 정수로 바꿔주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nt 5.34 하게 되면 5가 나옵니다. 5 5 그러면 이게 개념이 뭐냐면 5.34 가 이렇게 되는 거죠. 0 1 2 3 4 5 6 그럼 5.34 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5.5 라고 생각하면 5.34 는 여기죠. 그죠. 이 값보다 이 값보다 이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제일 큰 값 5가 나오는 겁니다. 5 그래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 10.23 이라고 봐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마이너스 1 쭉 가요. 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0.23 2.3은 어디쯤입니까? 이 정도 되죠? 그죠?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 결과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0이 돼요. 얘보다 작은 값 작은 값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앞에서 했던 이 모드 함수가 여러 가지 경우로 이용이 되는데 이 모드 함수는 일단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드 10,4 이렇게 하면 10을 4로 나눠 보세요. 그럼 4,2,8 이죠. 그죠? 나머지가 뭐가 돼요? 2가 되죠. 이 나머지를 구해준 함수가 모드예요. 근데 이 모드를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재미난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를 B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되면 0이 되면 A는 B의 배수가 돼요. 그리고 B는 A의 약수가 되고요. 재미나죠? 봅시다. 자 모드 16,4 이렇게 했어요. 그럼 16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4,4,16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16은 4의 배수예요. 배수. 맞습니까? 맞죠? 4는 16의 약수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배수인지 약수인지 그거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재미난 건 뭐냐면 A가 짝수 이러면 그것을 2로 나누면 0이 되는 거예요. 2로 나누면 2, 짝수죠? 2로 나눠보세요. 0이잖아요. 4,2로 나눠보세요. 나머지 0이죠. 6,0이죠. 그러니까 2로 나누었을 때 0이 되면 그건 짝수라는 이야기예요. 그 반면에 뭐예요? 나머지가 1이 되면 그건 홀수라는 이야기예요. 홀수. 그죠? 만약에 어떤 수가 3의 배수도 되고 동시에 5의 배수가 된다. 그럼 뭡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0이 되죠? 5로 나누었을 때 0이 되죠? 그 두 개를 다 더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면 이걸 체크를 하면 3의 배수와 그 다음에 5의 배수인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가지 순서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제일 마지막이 여러분 순서두상에서 어떤 블랭크에 있는 것을 다 찾아서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을 뭘 해야 돼요? 디버깅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디버깅 할 때 사용하는 표를 디버깅 표다 이렇게 부르는데 디버깅 표는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여기에 순서두가 있는데 자기 순서두상에 어떻게 다 넣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 변수 값들을 하나하나씩 넣어서 하나하나씩 넣어서 단계 단계를 거치는 거죠. 거쳐서 자기가 한 것에 이상이 있나 없나 그걸 체크하는 것을 디버깅 이라고 부르고 그때 쓰는 표를 디버깅 표 라고 하는데 정해진 규칙은 없다.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이상이 있나 없나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알고리즘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고리즘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